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청국장 좋아하세요? 저는 청국장 엄청 좋아해요. 오늘 청국장 한번 띄워놓은 거 한번 해볼게요. 준비물은 콩만 있으면 돼요. 콩은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팍팍 씻어주면 돼요. 청국장 수납에 넣고 볶아주세요. 고춧가루 위에 올려둔. 블링콩을 솥에 넣고 칠리비누로 한 40분 정도 세팅하면 됩니다. 손으로 뭉개지면 잘 삶아진 거에요. 청국장 만들려면 바실러균이 필요한데 제가 사는 곳에는 밭지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바실러균이 들어있는 쌀뜨물을 이용해 볼게요. 첫번째 두번째 물은 살살 헹구고요. 한 세번째 팍팍 씻어요. 바실러균아 많이 나와라. 바실러균아 많이 나와라. 쌀뜨물 조금 오자라니까 콩물 콩물 좀 남은 거로 이렇게 하고 콩물 조금씩 큰 거 콩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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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자 Ret bes faint 콩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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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잘되라 제발 잘되라 이제 다 됐어요. 열어볼게요 잘 됐으면 좋겠다 물기가 찼네 괜찮으려나 꺼즈가 있으니까 바로 거기에 떨어져 뭐가 이렇게 고소한 냄새 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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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이시나요? 이 실 같은 거? 이 실 잘 됐네요 여러분 이 실 같은 거 보여요? 오 됐어요 성공 이렇게 하니까 잘되네 쌀떡물로 하니까 훨씬 잘되네요 성공했어요 간장 좀 넣었어요 한번 먹어봐 맛이 어떤가 맛있어? 응 맛있어? 너 먹던 라또하고 비슷해? 그럼 더 배러요 더 배러요? 응 맛있게 먹으세요 ப 고마워 고마워 알 고마워 그럴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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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